조주야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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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위에 있니? 어. 어 살았어? 야. 석진이 형은 빨리. 석진이 형은 석투표야. 그래야. 그래야. 그런데 왜 석진이 형 어떻게 해요? 제일 약한 사람을 해야 왕이 약해 오기가 편하지. 아. 그렇죠. 그리고 투표를 거기다가 딱 나와. 아무 때부터 뛰는 거야. 아. 아. 그거야. 아. 형 그럼 나 석진이 형 한 표? 아 그럼. 석진이 형 한 표. 석진이 형 한 표. 석진이 형 한 표. 게리 어디야? 어. 어. 왕이야? 쟤가 왕이야? 아니겠지? 아. 아니다. 왕 아니겠지 설마. 어. 왕이라며. 이거 어떻게 연기하면서 우는 거 같았다. 아는 게 제가 우는 거야. 왕이라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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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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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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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쉬워. 아 쉬워. 아 쉬워. 아 안돼. 너 날 빌고 흉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놀고 가. 안돼. 안돼. 전화 광공하실 시간이십니다. 전화 광공하실 시간이십니다. 광공은 뭐야. 아. 궁에 가나보다. 궁에서 업무 보실 시간이었습니다. 아 그런게 있나봐. 뭐지. 형. 야 있어봐. 야 있어봐. 야 있어봐. 야 있어봐. 업무가 뭡니까 고대 씨 업무를 죽여놔 업무가 무엇인가 내 시간이 없네 빨리 빨리 고대 씨 빨리 좀 죽여 무엇인가 전하 이 문서에 옥새를 모두 찍어야 하지만 정사를 살피실 수 있습니다 나가 꽂아 보기 싫어 전하 제대로 찍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한 대 맞고 싶소 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인물인 줄 알았거든 날 도와주게나 시간이 없어 나 뭐 이렇게 종류가 얇아 어 뭐 이렇게 얇아 몇 장이에요 이거 나 시간 없어 진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성진이 형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장 남았습니다. 업무를 다 마쳤도다. 전화 시차라 실시간이십니다. 그래. 여기 아까 뭐 있던 것 같은데 여기. 누구야? 광수야. 광수야 왜 여기 있어요? 야. 잡았어. 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야 이광수야. 잠깐만. 야 광수야. 잠깐만. 잠깐만. 아니야. 야 야. 왕 한번 해보자. 왕 못해요. 왕 못했다고요. 왕 한번 해보자. 야 이거 아니야. 형. 우리 다음 주에. 아니야. 영원히 할게요. 형 지금 뭐라고 했어. 야. 위아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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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광수. 형. 필터클. 너 죽고 싶냐. 지석진 아웃, 지석진 아웃. 모든 투표는 무처로 돌아갑니다. 지석진 아웃. 모든 투표는 무처로 돌아갑니다. 지석진 아웃. 모든 투표는 무처로 돌아갑니다. 투표는 다시 찾아야 하는거야? 아, 습진이 형 한 대 아니었어.